하야만 정준화 씨를 구하라 박명수 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하와야. 역시 하와야. 오프닝 할 때도 내 왼쪽 오른쪽에 서 있는 내 왼팔 오른팔들이. 지금 왼팔 오른팔이 누구야. 이게 누구야. 왼팔은 나고 오른팔 오른쪽에 하냐. 형 그래도 저기 저 애들이. 우리가 미리 비상연락만 해가지고 한 대로 가네. 저쪽으로 가라고. 너희가 보낸 거야 그러면? 그게 아니고 우리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지. 그걸 알고 온 거야. 하는 게 아닌데. 사귄 것 같은데요. 사귀신 거 아니에요. 사귀라잖아. 거질러라 하세요. 사귀신 거 맞죠? 진짜 너도 이제 내가. 너도 이제 진짜 안 밀 거야. 말이 되냐고.